안녕하세요. 구입지원 사사사 고윤주입니다. 저희 2021년 윈터 28월 50일 주식으로 환영합니다. 지금부터 2년 동안 아줌들이 열심히 배워온 모든 시각들을 보는 허리에 흔들기로 합니다. 다소 공격한 점이 있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구입지원 사사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밴드저항겐에이 참나리팀의 박가윤입니다. 저희 팀 인원은 총 8명입니다. 고근장터 오프닝과 랜스트 플레임입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고근장터 오프닝 고근장터 오프닝 고근장터 오프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